자, 지금 어디에요? 제주도요. 언제 왔어요? 아까 방금 비행기 타고 왔어요. 누구랑 왔어요? 엄마 아빠. 왜 왔어요? 다 집이야. 네. 구독해주세요. 아빠 아빠. 구독해주세요. 아빠 아빠. 구독해주세요. 아빠 아빠. 에스더에스더 어딨니? 안녕. 에스더와 장난감 친구들이요. 오늘은 제가 카리보. 카리보 아시나요? 네. 카리보를 가지고 게임을 해볼거에요. 아빠가. 네. 무슨 게임이냐? 네. 먹어본 맛에. 네. 맛을 얘기해서. 색깔을 맞춰보는 게임을 할거에요. 네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자, 먼저. 깜짝히들. 네. 만약에. 네. 이 할머니가 먹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뭐라구요? 네. 아무거나. 네. 그럼 몇명 뽑을거에요? 하나. 열두명? 열두명? 열두명씩이나요? 한개씩 먹을게요. 그럼 제가 뽑을게요. 네. 하나 먹은거죠? 네. 두개먹은거 아니죠? 네. 네. 무슨맛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맞춰보세요. 일단 사과맛이구요. 네. 색깔은. 네. 초록색이에요. 한번. 아, 해보세요. 땡! 어, 딩동댕동! 어떻게 알았어요? 음. 맛은. 초록색은 이런 맛이에요. 네네. 자, 이제 아빠 타르죠? 네. 눈 감으세요. 네. 이거 먹여줄게요. 음, 냠냠냠냠냠냠. 빨간색이요. 땡! 그럼요. 한번 보세요. 안보여요. 뭐냐면. 네. 노란색이요. 아, 진짜에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이요. 네. 마지막이에요. 보면 안돼요. 무슨색이에요? 노란색이요. 아, 해보세요. 딩동댕동! 자, 이제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내일 뭐하나요? 내일 수영장 가는거 찍으면. 오늘의 하루뿌라늠라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럼 다시 가만히 있어보세요. 네. 또,,. 나뭠이 뱀지는 않죠? 다음 순서는. 안녕하세요.